에센스가 살짝 부족해서 문이 너무 좁다 내가 들어가기에는 무리야 아빠 전 들어갈 수 있어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콜라 잡아땡이다 누가 누가 좋을까? 멍청이 야 해커스 나 할 말 있는데 뭐? 제가 가요 역시 넌 말썽쟁이야 좋다 잘 들어라 너의 목적지는 공포의 땅이다 고요한 평화 따위는 무자비하고 가차없이 짓밟힌 영역 유치찬란 시끌벅적한 혼이 쏙 빠지고 소름이 돋는 거 끔찍해요 맞아 맞아 그 애는 완전히 마시같이 이리 말썽쟁이 얼굴에 멍칠을 하는 장보는 그래 맞아 하지만 비밀의 약 제조법을 알고 있다 고로 스머패틀을 참아와라 가가멜 박명수와 함께 스머프 잡으러 출발 너희들은 내가 만들어낸 스머프 잡는 미끼들이다 안녕 이름하여 안녕 영화 말썽쟁이들 정말이지 못말린 녀석들이야 가자 말썽쟁이들 스머패틀을 납치해서 그 아이의 비밀을 알아내야만 진짜 스머프가 될 수 있다 내가 바로 이 닌자다 주인님 저한테 맡겨주세요 꼭 잡아올게요 잡았다 안 돼 스머패틀을 누우고 갔어 잘 있어라 스머프들 스머패틀을 구해야 돼요 도와주겠소 투덜이가 애교 한번 부려주면 자 됐냐 하하하 올여름 좋아 작전 개시 뭐부터 하면 되지 당장 스머패틀을 내놔 알라카 안 돼 파란만장 가짜 스머프 대소독 요리가 절 꼬셔서 우리 편으로 만들자 말썽쟁이 그럼 스머프의 비밀을 말해 주겠지 가자 스머패틀 이제 말썽필 시간이야 쉐어라 워하 스머패틀가 말썽쟁이랑 놀다니 말도 안 돼요 안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태어났는지 보다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단다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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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직이야 이런 청통으로 맞았어 개구쟁이 스머프 2 빵빵대지마 멍청한 것 8월 초 극장에서 만나요